동대문 엽떡반 반짝한 맛 동대문 엽떡반 반짝한 맛 동대문 엽떡반 반짝한 맛 먹는 건 홍사운드 오늘은 치즈스틱 냠냠냠 맛있는 치즈스틱 냠냠냠 갓뒤긴 치즈스틱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오늘은 신상 치킨 스위츠 냠냠냠 깊은 맘으로 먹었죠 궁금한 신상 치킨 스위츠 먹는 건 홍사운드 홍사운드 오늘은 매운 갈비찜 두툼한 돼지고기와 오돌뼈 맛있는 매운 갈비찜 먹는 건 홍사운드 갈비의 기사라면 새로운 신상 나란 오늘도 맛있게 먹는 건 홍사운드 오늘은 교촌라이스 치킨 7년만에 새로 나온 신상품 궁금한 교촌라이스 치킨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쿠지라이식 라면 맛없을 수가 없다는 마성의 맛 맛있는 쿠지라이식 라면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투존 치빵 냠냠냠 치킨은 둘이 먹는데 빵은 하나 서운한 투존 치빵 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불닭 까르보나라 동산격과 함께하며 완전 꿀맛 맛있는 불닭 까르보나라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계란말이 계란 10개 계란말이 아내가 만들어졌어요 계란말이 완전 큰 개 좋아요 홍 오늘은 스테이크 냠냠냠 동우추 소금 뿌리고 지글지글 완전 큰 스테이크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통벌 꿀집 냠냠냠 고르곤 졸라 요거트와 먹죠 맛있는 통벌 꿀집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